안녕하세요. 공교수 선생님입니다. 이제 25년 권교의 국어, 원류, 커리큘럼 지금부터 가이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은 바뀌죠? 어떻게 바뀌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논리, 독기, 문법, 문학 이렇게 4개의 영역이 있다. 물론 어휘도 있고 논리 안에는 강화, 약화도 있긴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그냥 포괄해서 이렇게 4가지 큰 영역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리는 완전히 신설되는 영역이죠. 기존 피셋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서 논리 추론, 소위 논리 퀴즈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강화, 약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고 아마 지금 이전까지 9급 시험에는 없었던 거니까 강사분도 많이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이제 예전에 이미 피셋을 준비해서 실제로 촬영까지 했다가 그리고 이제 사정시킨 그런 강자가 있긴 한데 그냥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이 9급 문제를 풀어보다 보니까 예시문항을 풀면서 느낀 게 그래도 7급만큼 내지는 않는구나. 그러면 9급 여러분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많이 대비를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따라오시면 된다.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은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시생들도 무조건 필수로 학습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독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독해는 평약에 지금 예시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국가직 시험에서도 독해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는 출제가 되었죠. 물론 바뀌는 25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독해가 개수가 늘어났는데 여기서 내가 한두 개만 좀 어려진다. 그러면 시간이 엄청 무조건 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문법, 문학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은 적게 들어가지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문법이 지문형으로 바뀌고 지문을 무시하고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겠지만 지문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경우에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월등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문학 대신에 이제 독해 문제가 더 늘어나는 거니까 그냥 일반 작품이 아니고 작품에 대한 해설까지 다 읽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유기적 독해를 하면서 내가 독해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점점점 실력이 높아져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전에는 내가 못 풀던 문제를 잘 풀 수 있었어 이렇게 실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독해 훈련법을 갖추셔야 됩니다. 대부분이 그냥 아니 뭐 국어 독해 그냥 내가 읽고 풀면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감으로 문제를 푸시는데 이 감으로 문제 푸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문제를 못 맞힌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 잘 맞춰요. 잘 맞히는데 나중에는 시간은 내가 드려도 점수가 올라가지 않아요. 한계에 부닥치게 되는 거죠. 뭐 함정 같은 걸 겪어본 적이 있나 문제 유형별 풀이법에 문제 유형별 풀이법 같은 거를 이렇게 유기적 독해에서 설명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충체자는 여러 가지 함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어렵게 내야지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독해함을 여길 수 있어요. 쉽게 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괴롭힌 방법을 다 알고 있지만 그냥 나머지 어떤 독해의 어떤 난도 때문에 문제의 난도 때문에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미리 함정도 알고 이 함정에 대해서 대비하면 점점점 이렇게 실력이 나아질 건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할래 라고 하는 강의 듣기 귀찮아 이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해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좀 하셔야지 시간도 벌 수 있고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시험 점수를 내가 잘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놓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문법인데 문법은 사실 강사들도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시문항을 보여줬잖아요. 이 예시문항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한 문제는 확실히 수능과 비슷한 느낌으로 지문형으로 냈습니다. 그 지문형으로 낸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내가 문법 지식을 알고 있더라도 지문을 좀 읽으셔야지 여러분들이 그 지문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지문을 읽을 때는 문법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약간 좀 지식형으로 내가 지문을 무시하고 선택지만 보고도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출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똑같이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지문형 문제에 대해서 내가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이 지문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한자는 엄청 열심히 공부하시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전 시험 버전으로 지금 이제 안 나오지만 한자는 엄청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어차피 한 문제예요. 한 문제. 한 문제고 정답률이 한 30%에서 한 50% 사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틀리더라도 내가 그렇게 큰 타격은 안 받아요. 왜냐하면 반수 이상이 틀리고 가는 거니까. 그런데 문법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무시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범위도 한자만큼 넓어요. 사실. 문법이 훨씬 더 한자보다 공부하기 쉽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킬러 문제들을 다 대비를 해가지고 내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면 이 문법 킬러 문제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문법 킬러 문제는 포기할 수 없으니까 풀어야 될 것이고 풀다 보면 뭐가 곤차 푸냐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이 걸리는 만큼 어떡해요? 내가 정답을 맞출 확률도 높음의 나이인데 낮아져요. 진짜 킬러인 거죠. 그래서 이 기존의 암기심 문법으로만 공부하시면 안 되고 지문형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수능형 함정을 많이 한번 접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일단은 기본에서는 맞배기만 올인원 기본에서는 그냥 맞배기만 보여드리고 지금 가장 크게 힘을 실은 게 뭐냐면 계기문 문법입니다. 사실 계기문은 좀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계기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개념 기출 그리고 동형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기출이 없잖아요. 기출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시문은 그 네 문제 골랑 그 네 문제 풀자고 지금 기출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동형 문제를 많이 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기문이라고 하는 게 네임이 살아있고 또 계속 꾸준히 강의할 거니까 그래서 그냥 살려서 가는 겁니다. 대신 동형 문제를 지금 문법 문제만 300제를 만들어놨습니다. 왜 그러냐? 전 수능 강사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차고 넘칩니다. 물론 수능 지문은 그대로 따오지 않았어요. 수능 문제 중에서 그대로 내도 이건 문제 없겠다. 배워가는 게 있겠다라고 하는 문제를 썼겠지만 대부분 제가 다 변형해가지고 현재의 구급난도에 맞게끔 동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생기는 고민은 뭐냐면 제가 그보다 문제를 더 많이 제공해 드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높아심 때문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문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많이 뺏길 수 있는 킬러 문제가 만들어진 거고 그 킬러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동형 문제를 제가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 문제를 미리 300문제를 다 제작해 놨다고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건 제가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니고 다른 강사분들에게 300문제 미리 만들어 놓고 지금 감수 돌리고 해설까지 쓰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두 번째 할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계기문 설명할 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 문법 갖고 고민되는 게 뭐냐면 어떤 파트를 줄여야 되냐가 안건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인사혁신처에서 새로운 예시문항 보여주면서 다른 시험가의 어떤 흐름을 맞추면서 암기심 문제를 좀 지향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향하겠다가 진짜 골치 아프게 안 내겠다라고 하면 아예 내가 진짜 그냥 다 빼버리겠는데 지향하겠다라고 하면 가르치는 저도 안 가르치기 심심하고 배우는 여러분들도 안 배우면 불안하고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예 모두 다 빼기는 너무 힘들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최소한으로 가르치는 내용들은 야 이건 누가 보더라도 너무 안기니까 버리자 수능에서도 한 번도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런 파트는 제가 과거는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분량이 얼마 안 돼요. 어차피 관건이 되는 게 한글 맞춤법이거든요. 한글 맞춤법에서 57항 플러스 알파는 그냥 다 버릴게요. 그거는 완전 쌍 안기니까 나머지는 어느 정도 개념과 섞여가지고 출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300문제를 만들어놨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서도 제가 힘을 실으면 거기서부터 한 200문제는 더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게 너무 곤치 아픈 거예요. 제 입장에서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해요. 어차피 여러분들과 저가 다 같이 잘 돼야 되는 거니까 제가 다른 강사들보다 훨씬 더 양질의 문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문제를 만드는 강사였고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으며 그 문제를 만들었을 때 그런 퀄리티나 아니면 해설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연구진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만들어서 제공해 드릴게요. 거기까지 제가 약속. 그리고 그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이 시험을 좀 쳐보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도 한번 보고 이런 문제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하면 제가 얼마든지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문제인 거다. 하나는 킬러 문항이 문법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잘 대비하기 위해서 동형 문제를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그걸 통해가지고 개균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문법을 확실히 마스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암기 부분에 있어서 범위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골치가 아파졌다. 지금. 그래서 그 범위 설정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개념을 무릴 수 있는 선까지 그래서 최대한 너무 좁지 않고 너무내지 않고 적당한 수준까지 맞춰놨으니까 그 범위를 믿고 따라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문학은 사실 가장 안타깝죠. 제가 그 문학 해석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압니까. 네. 개념도 엄청 잘 가르쳐 드릴 수 있지만 여하튼 이 부분은 이미 지문형으로 내기 시작한 거고 사실 수능형에서도 지문형으로 문학이 출제된 적이 있었죠. 지금은 잘 출제가 안 되고 있지만 옛날에는 많이 출제가 되었고 그런 문제를 통해가지고 제가 이미 100문제를 만들어놨어요. 그 100문제 이상의 어떤 모의고사에 들어갈 문제도 앞으로 계속 제작하면 되는 거고 지금 기출까지는 문제 제작이 거의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논리도 그렇고 문법 문학도 똑같다. 독해는 사실은 이전에 있었던 문제 그대로 써도 무방하겠지만 약간 바뀐 화장문 유형이 있으니까 그 유형을 좀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문제를 제작해가지고 그렇게 해나갔다.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작년 11월 달에 예시문제 나오고부터 그냥 계속 문제만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감소체계 돌리고 해설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셔라 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부터 드리고 자 그럼 전체적 커리큘럼은 어떻게 갈 건데 했을 때 초시나 기본이 부족한 재지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있는 거 그대로. 근데 기존 수강생이 문제가 되는 거죠. 야 그럼 기존 수강생은 뭐가 바뀌는데? 딱 하나 바뀌어요. 그래서 올인원에서 번교 국어 논리 기본으로 이거 올인원 듣지 말고 이렇게 오셔도 된다. 어차피 핵심은 계기문입니다. 이제 바뀐 시험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데 그 많은 문제는 계기문에서 제공드리는 거니까 이거를 잘 이렇게 메인으로 삼아가지고 쭉 나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미 기분이 차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올인원의 문법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기문으로 오셔가지고 거기서 문법 개념 다시 한 번 듣고 지문형 문제를 풀면서 야 이 개념이 이렇게 지문형으로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기문은 미리 말씀드리는데 문법 같은 경우는 어려워요. 어려워요. 구급 그냥 제가 봤을 때 그 난도도 지금 예시문항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어렵게 출제를 할 겁니다. 물론 수능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수능은 말도 못해요. 여러분 지금 최신 수능 풀어보시면요. 어 나 문법 공부했는데 이게 잘 안 풀린다. 이런 거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능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좀 어렵게 할 거다. 왜? 이게 킬러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시간을 절약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독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에 무진정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가직만 하더라도 요정도 변화가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제 25년을 넘어가면 국어 때문에 나머지 과목을 다 발목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고 착실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어 강사들도 다 비상 걸려서 지금 국어는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요렇게 된 거다. 그러면 각 단계는 뭔데? 자 이제 각 단계에 대해서 이제 일정표와 함께 세부적으로 쭉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5월부터 시작할 겁니다. 더 빨리 시작할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좀 아닌 것 같고 5월부터 최소한 국가직은 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5월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5월의 기본편이랑 하는데 이게 어 논리 기분도 같이 하네요. 이 올인원의 논리 파트만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 파트만 빼놓고 요렇게 가는 거니까 아 이게 큰 차이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올인원 전부 다 들을래? 아니면 논리 기분만 빼서 들을래? 요런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강좌 내용이니까 동일하게 촬영한 것을 요렇게 그냥 따로 빼놨다. 그래서 제시생, 나머지 것들이 훈련되어 있는 제시생들을 위해서 요렇게 빼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뭘 가르칠 건지는 이따가 또 쭉 설명드릴 거니까 구체적으로 일정이 대략 1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 문제 풀으로 가는데 기초 문제 풀에서는 제가 봤을 땐 개기문문법을 강좌를 깔면 이게 너무 전에도 느꼈던 거지만 기본이 좀 부족한 학생들이 개기문문법을 듣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다루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개기문문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을 익히고 충분히 숙지를 한 다음에 들으셔야지 흐름에 맞게끔 잘 따라올 수 있어요. 오히려 그리고 문법은 난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범위는 좀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문제의 난도 자체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킬러가 됩니다. 정말로. 제가 장담드리지만 그래서 이거를 철저하게 공부하고 제가 이거를 하고 싶은 말 다 전달하려면 스튜디오 촬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더 빨리 낼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한 6월 말 정도 이렇게 낼 거시고 개기문문법은 선촬영을 해가지고 5, 6월 달에 미리 제가 촬영을 좀 해놓으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간단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개기문도캐는 원래 하셨던 거 있죠? 거기다가 화작이 조금 더 많이 변형돼서 가고 어차피 기출은 기출 문제 똑같이 유지되고 동용 문제가 조금 몇몇 문제에 박힐 수 있겠지만 앞으로 개기문도캐는 어휘 편으로 더 강화되어 나가기 때문에 그 어휘에 맞게끔 문제를 더 섭외해가지고 더 삽입해서 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어휘를 익힐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개기문 논리, 강약, 문학이 있는데 이제 이 문학이라고 하는 걸 독해로 끼워 넣을지 논리, 강약으로 끼워 넣을지 좀 고민했는데 볼륨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학을 만약에 이 독해 끼워 넣어버리면 이 독해가 너무 두꺼워져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개기문 논리, 강화, 약화, 문학까지 이렇게 3종으로 해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책, 하나의 강자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르친 내용이 각각 좀 다 달라요. 근데 이렇게 묶이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문학 제재를 이용해가지고 만든 문제들 이미 100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이 문제랑 좀 겹칠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솔직히 맛보기로 한번 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공부해봐야겠다 하면 개기문 기술을 통해서 풀어보는데 핵심적인 10문제 풀어봤다고 여기 똑같으면 10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 이 문제 나는 이제 안 풀래 하실 필요는 없죠. 같은 문제 두 번 풀어보는 것도 너무나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중복되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개기문 논리는 대략 한 200문제 정도 그렇게 나갈 겁니다. 사실 이미 이 문제는 거의 다 만들어놨고요. 그러니까 파생되는 문제만 좀 만들어놓으면 되거든요. 논리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가르치는 방식 아시죠? 저는 잡단 얘기 안 합니다. 뭐 논리, 철학의 역사 뭐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이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고 이 문제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근데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도움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이해하자. 근데 얘는 내가 여러 번 설명해봤는데 이해를 못하더라. 그럼 외워. 외우고 무조건 이게 나타나면 이렇게 그냥 접근하세요. 문제 풀릴 거예요. 수강 후기 때 이런 얘기가 있을 겁니다. 수강 후기 때 이런 얘기 정말 많죠. 특히 문법 같은 경우에는. 야, 나 이렇게 문법 가르치는 선생 처음 봤다. 강사 처음 봤는데 문제 잘 풀린다. 이상하다. 그러니까 너무 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극찬해 주셔야지, 그럴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영역에 대해서 강사가 열심히 잘 가르쳐가지고 문제가 풀리게끔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저 논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개기문 보면 똑같이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강의합니다. 뭐가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학자도 아니고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깊게 공부하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죠? 문제가 풀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거 추고 특히나 문제 안 풀어본 강사들이 이상한 거 가르치다 말이에요. 문제 만들어보고 문제를 풀어본 강사면 이거 안 나오고 이거 이렇게 알 필요 없고 이거 그냥 이렇게 알면 된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용적이고 정말 점수에 직결되는 그러한 개념들만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세요. 그리고 이게 이 개기문이니까 당연히 7급 피셋의 논리 문제가 들어가긴 할 겁니다.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상수를 하겠지만 7급 문제 중에서 다 풀어보시면 안 돼요. 9급과 7급은 평균한 차이가 있고 7급 문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거기까지 도달하겠다고 하면 사실 1년만은 1년만은 되긴 하지 논리 문제만 정말로 주의장창 계속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범주 잡지 않고 7급이지만 이거는 9급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난도의 문제만 집어넣고 그리고 그거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배분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논리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혹시나 독해가 좀 더 어렵게 나오거나 논리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경우를 상정해가지고 독해 강훈련이나 논리 강훈련을 하는 거다. 그래서 야, 정말 진짜 이 정도 난도로 어려워? 어려운 거 나올까? 싶을 수 있죠. 당연히. 근데 그 정도 난도로 공부하면 그보다 쉽게 나온 건 너무 쉬워요. 실전에서 내가 당황하더라도 불안하더라도 문제를 보고 야, 근데 이거는 독해 강훈련 때 풀었던 문제보다 훨씬 쉬운데 이렇게 쉽게 풀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강훈련을 하는 겁니다. 난도와 똑같이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자 하면 모의고사 가시면 되는 거예요. 모의고사 그래서 모의고사도 물론 그냥 예시문학이나 이런 것보다는 난도를 조금 더 높게 잡아서 들어가는 어떤 그런 회차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실전의 난도에 맞게끔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장련된 되게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근데 내가 좀 독하게 공부하겠다 하면 그때 강훈련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독해 강훈련, 논리 강훈련을 통해가지고 내가 좀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까지도 확실하겠다. 그리고 1년차 때는 아마 여기까지는 무조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어가 진짜 관건이 되죠. 지금 나머지는 빠다잖아요.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독해 강훈련이나 논리 강훈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접해본 적이 없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다들 가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 12월 달에 압축 총정리와 모의고사가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 이제 수공모는 이미 널리 잘 익혀 알게 된 그런 모의고사죠. 이 모의고사가 역사가 오래지지 않았는데도 왜 이렇게 잘 알려지냐 제가 직접 문제를 만들고 감수 보면서 같이 연구진과 함께 고민해가지고 문제 퀄리티를 높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자부 드립니다. 대신 모의고사가 원래는 25회차 드렸는데 이제는 제가 문제 만들어보니까 예전거보다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품을 더 팔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20회차 20회차 요렇게 복무도 그렇게 5회차 5회차 하나 만약에 제가 욕심 낼 수 있으면 10회차까지 제공해 드릴 수 있으면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된다. 해서 일정이 이렇게 한데 일정이 무조건 다 맞다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그중에서도 파이널 개념 압축 총정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고민됩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번 노력해서 요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강의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올인원 독해 논리 문법 문학이 있는데 50% 개정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독해 빼고 나머지 논리 문학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신설되는 거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문법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가 가르쳐 드렸던 개념들이 그대로 이용이 됩니다. 어차피 그냥 지문 안 보고 선택지에만 보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념 설명 자체가 문법이 달라지진 않겠죠. 다만 지문용 문제가 조금씩 조금씩 끼어가지고 아 이게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려드려야 되고 기존 문법 지문에서는 그렇게 문법 문제죠. 기존 문법 문제에서는 그렇게 중시하셨던 개념이 지문화 되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같은 경우에는 최소 대립상이나 아니면 음운과 그리고 음성의 차이 이런 것들도 지문으로 내가지고 물었거든요. 이런 설명을 좀 상세하게 드리면서 문제까지 같이 풀어봐야 되니까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문법은 예전에 있었던 암기식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념 익히면서 풀어봐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맞배기 후 지문형 문제도 있다. 그리고 지문형을 통해가지고 아 이 개념이 이렇게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힌트도 없고 적응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모두 올인원 과정은 개기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위한 과정이죠. 개기문은 정말 정교하게 전문화되게끔 개념 다 쪼개놓고 동형문제 다 제작해놨으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발 부탁인데 처음부터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올인원부터 왜냐면 개기문 때 갑자기 따라와가지고 어 문제 좋더라고 따라와가지고 설명드리면 난 저런 문법 설명 처음 들어보는데 야 이 문제 이렇게 풀리는 거였어? 생삼을 느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저한테 따라오시면 제가 하추 개념도 적효 정말로 정확하게 적극 그렇게 설명드릴 테니까 딱 이렇게 딱 맞게끔 설명드릴 테니까 그거 그대로 반복해가지고 이 개기문에서 복습해서 따로 해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자 독해는 그냥 넘어갈게요. 독해는 뭐 해석했던 말이니까 독해 지문은 유기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유행별 풀이법 함정 같은 거 많이 만나봐야 된다는 거 그런 것도 하셔야 되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에 필요한 기본적 문법 지식들은 꼭 익히셔야 됩니다. 그거 놓치시면 안되고 그거 익히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지문용 문제까지 더 풀어야 되니까 예전에 진행되었던 문법보다 더 느린 속도로 갈 겁니다. 다만 약간 암기로 좀 편중되어 있었던 그런 영역들을 빼버렸어요. 문장 부호라든가 아니면 뭐 외래어 표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능에서도 다뤄지지 않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암기식으로 된 거는 거의 다 빼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50% 정도 개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논리는 완전히 이제 새롭게 신설되는 거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뜬구름 잡는 이론이 아니고 철저하게 문제풀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를 선 한 번 강의를 해봤습니다. 연구원 대상으로 논리 강의를 한 번 해보니까 일단은 배운 학생 입장에서는 오 좋다 너무 좋다 이게 문제 다 풀린다. 다만 문제를 좀 더 많이 풀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 논리 문제에서 한 60문제 정도 실어 났었는데 그 60문제만으로는 잘 안 될 것 같고 뒤에 논리 강원령까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개기문 논리뿐만 아니고 논리 강원령까지 해서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신 걸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문학은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문학은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어 이거 그냥 독해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풀어도 무방하다. 그래서 문학이 어떤 기본 개념 이런 거 가르칠 필요가 과연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기본 개념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이제 그 기본 개념을 지문화해가지고 문제까지 제공해 드리면서 그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학 같고는 뭐 많이 걱정도 안 되실 겁니다.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겠다. 독해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권교 국어 논리 기본은 올인원에서 그 논리 파트만 빼가지고 이렇게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굳이 내가 상위 점수 때 있던 제시생 같은 경우에는 그 올인원을 다시 들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논리만 새롭게 생소하게 가는 거니까 그거 한번 듣고 가시면 되겠다. 물론 시간이 조금 늦게 시작된다면 이거 아예 띄워넘고 개기문으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개기문부터는 아주 철저하게 문풀 위주로 그리고 개념 설명까지 다 가는 거니까 단 문법 문법은 절대 안 된다. 문법은 초시생이 무조건 올인원 들어야죠. 입문과 똑같은 거니까 올인원 듣고 충분히 복습하고 오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개기문부터 들어오도 되는 학생들은 제시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내가 개념을 철저하게 알고 있는 학생들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개기문 독해 시리즈는 아시죠? 퀄리티가 비교 불가하다. 그래서 기초 문제뿐만 아니고 기초 문제를 수록했을 뿐만 아니고 동형 문제까지도 정말 잘 수록했기 때문에 그 동형 문제는 제가 열심히 문제 만들고 저희 연구직끼리 감수 모으고 엄청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확정돼 있는 거죠. 특히나 이번 독해는 어이가 더 강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에도 어이 강화해가지고 쭉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앞으로 독해가 더더욱 중요해질 거니까 어이를 더 강화해서 갈 거다. 다만 독해 어이 편은 강의가 아주 천천히 올라간다는 거. 그거는 거의 여러분 자습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자습하면서 내가 모르는 어떤 개념이나 어이 또는 뭐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그때 질문 올리시면 저희가 소상하게 답변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단순 수능 문제뿐만 아니고 수능 문제를 그대로 집어넣어도 될 것 같긴 하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근데 그냥 수능 문제 집어넣으면 안 돼요. 구급과 차이가 느껴질죠. 사실. 그러니까 강사라면 아마 느껴질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문제를 그냥 다 때려넣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왔으니까 문법뿐이겠습니까? 화법 장문 다 만들어 왔죠. 그러니까 제가 이미 300문제 다 만들었고 예전에 만든 문제를 더 구급식으로 변형해가지고 만든 것까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만든 문제만 하더라도 거의 첫문제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문제라고 하는 건 25년 대비해서. 그래서 이 첫문제 갖고 이미 지금 계기문까지는 다 만들어놨으니까 그걸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법은 점 있고 그대로 그 교재로 공부하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계기문 논리, 강화, 약화, 문화 이 지문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논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논리 기본 표현을 들었다라고 할지라도 다 까먹었을 거예요. 분명히 처음 듣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개념 설명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파생되는 문제 더 많이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뒤에 실전 문제까지 더 많이 풀어볼 겁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래서 나 개념 다 들었는데 아니 개념 들었다라고 다 적용이 되면 그게 천재지,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개념을 똑같이 설명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두 번째 들었으면 전에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지고 정확하게 잘 들리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한 번 꼭 더 듣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당선 피셋 문제가 아니고 피셋 문제 중에서 일단 갈라차야 돼요. 이거는 구급한테 낼 수 없다. 여기까지 어떻게 내냐 라고 하는 거 갈라치고 그리고 이 정도까지는 진짜 어렵게 낸다면 낼 수 있겠구나. 그것만 하더라도 아마 제가 생각했던 이 7급 문제 이게 나온다고 실제로 나왔다고 하면 뭐 국어만 앞으로 이제 거의 킬러 감옥이 되겠죠. 그렇게 잘 안 낼 겁니다. 그보다 훨씬 쉽게 낼 건데 혹시나 만에 하나 어렵게 낸다면 여기까지 낼 거다라고 하는 그런 7급 문제에다가 그 7급 문제를 제가 9급 난도로 다 바꿔봤어요. 쭉 저희 연구진과 함께 바꿔가지고 파생되는 그런 문제들을 합쳐가지고 풀어보시면 야, 이 논리 문제의 패턴이 보이실 거고 앞에서 있었던 개념들이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납득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간단한 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학 같은 경우 강화 약화가 있는데 강화 약화는 이제 두 문제 정도 예시문학에서 한번 보여줬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강화 약화는 독해 지문에서 조금 더 문제 유형을 어렵게 만든 그런 거다. 약간 좀 한 번 더 생각하기로 만든 그런 거다. 근데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좀 짜증나죠, 사실. 그리고 강화 약화 지문에 맞는 그런 지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문만 따로 모아서 문제로 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적응을 높인다는 거 적응을 돕겠다는 거 그런 취지에서 논리 강화 약화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학. 문학은 이미 만들어둔 백문지가 그대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아, 이게 이제 문학 지문을 이용해가지고 요렇게 형식을 바꾸어서 출제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100% 신규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네, 무조건 사서 여러분들 문제 풀어봐야 되는 그런 교제가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9월, 10월 달로 가시면 강훈련 시리즈 독해 논리가 나온다. 라고 하는 거고 이제 고득점을 위해서 필수 과정으로 가는 건데 독해는 50% 정도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화법, 장문 쪽으로 조금 더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개정하는 거고 논리는 100% 신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독해 문제, 논리 문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공해 드릴 테니까 강훈련이라고 하는 그 이 강좌의 제목 교제 제목 잊지 마시고 어렵다라고 하는 걸 깔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시험이 어렵게 나오더라도 대비할 수 있게끔 그리고 철저하게 내가 공부할 수 있게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강의를 수강하면서 교제와 함께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이널이죠. 우리 이제 공식은 좀 파이널이 길죠. 그래서 열심히 제가 문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수공 1, 2 그리고 곤복무 1, 2 까지 해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한번 만들어볼게요. 근데 화낙 문제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외주, 발주 제작 주면 저도 제가 겪은 거지만 퀄리티 너무 차이가 나요. 근데 이게 진짜 학생들이 잘 못 느끼거든요. 퀄리티는 사실 기본적으로 그래요. 어떤 학생이 느끼냐면 기본적으로 모의고사를 권종이 다른 제작한 그 강사 연구팀이 다른 그런 모의고사를 여러 개 풀어보는 학생들이 야, 퀄리티는 공교육 게 제일 낫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근데 공교육 것만 풀어보면 또 뭐 뭐라고 해. 심지어 적것도 안 풀어보는 그런 것도 있죠. 수공도 안 풀어보는 그런 것도 있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문제를 만들어보면 제 입장에서는 외주, 발주, 발주, 발전 문제를 보면 도저히 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그렇게 뭔가 이게 기존의 기출로 출제했던 그런 흐름으로 또는 문제 출제의 기본 원리를 따르지 않은 문제를 풀어보면 오히려 실력이 저하됩니다. 정말로 농담이 아니고 오히려 학생들이 지금까지 잘 풀었던 그런 기준점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 좋은 문제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감수도 많이 보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난도는 좀 어려울 수 있지. 당연히 그건 감안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 어려운 난도를 통해가지고 시험이 어렵게 나올 때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게끔 만들어드린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나머지는 저희 연구실 소통과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헌규어 네이버 카페 치시면 질문도 잘 이렇게 답변 받으실 수 있고 그 외에 어떤 여러 가지 이벤트도 있으니까 많이 이렇게 카페 가입하셔가지고 이 이벤트를 통해가지고 회자 이벤트죠. 많은 혜택을 챙겨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유튜브에 검색하면 여러 가지 소개 영상도 있고 또 이제 제가 공단기는 원래 촬영 스케줄을 잡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스케줄을 잡고 촬영하는 데까지 시의성이라고 하는 게 좀 떨어지니까 좀 빨리빨리 올려야 되는 그런 강의가 있으면 핸드폰으로 와도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제공해 드리니까 잘 보고 이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인스타그램은 저는 잘 못 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을 잘 못해서. 네. 이래도 저 44살이에요. 네. 그래서 자. 약간 좀 이렇게 저런 SNS에 시약하다. 저희 이제 과장님께서 잘 관리하셔가지고 할 테니까 여러 가지 이벤트 많이 열리니까 여기서 혜택을 제공받아 가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25년 커리큘럼 걱정하지 마시고 미리 다 대비해놨습니다. 기초까지는 아무 문제 없게끔 지금 교재가 다 편차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문제를 위해서 교재 제작을 위해서 계속 문제를 거듭거듭 만들면서 연구하고 있으니까 잘 믿고 따라오시면 25년도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